자재공덕회가 백신을 500만 명분을 확보해 대만 정부에 기부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최근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창궐한 인도에도 의료기기를 기증했습니다. 자재공덕회는 고통받는 중생이 있다면 끝까지 자비의 손길을 건넬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효진 기자입니다. 조건 없는 나눔과 봉사로 증엄스님의 자비의사 정신을 세계에 전파하고 있는 대만 자재공덕회. 세계를 덮친 코로나19 팬데믹 공포 속에서도 자재공덕회가 건네는 보시의 손길은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자재공덕회가 누적 확진자 수 세계 2위를 기록하며 의료 붕괴 직전에 다다른 인도에 산소공급장치와 호흡기를 기증했습니다. 이번 기증은 인도 남부, 타밀나두주의 과학기술대학 SRM과 자재공덕회사나 자재대학교의 제휴를 계기로 진행됐습니다. 자재공덕회는 사망한 분들의 시신처리조차 쉽지 않다는 인도의 소식을 듣고 고난 있는 곳에 누구보다 먼저 자재인들이 나섰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고통이 인도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 거쳐서 일어났던 일이었던 만큼 특히 그것이 더 심각했던 인도에 우리 자재인들이 나가서 도움을 준 그러한 케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자재공덕회의 의료보신은 인도가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6월에는 대만을 대표해 화이자 백신 500만 명분을 조달해 정부에 기부했습니다. 이외에도 미국, 말레이시아 등 세계 각국에서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사부대중을 위한 자비나눔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자재공덕회 박동섭 한국지부장은 자재공덕회는 어떤 재난 상황이 닥쳐야 움직이는 단체가 아니라며 고통이 있는 곳이라면 가장 먼저 도착해서 가장 나중에 떠나는 봉사단체임을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언제 끝날지는 모르지만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든 중생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곳이라면 언제든지 자재인들은 그걸 도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돼 있고 증엄스님은 자비를 베풀 때 어떤 보답도 기대하지 않아야 하며 그것이 부처님 뜻을 올바로 실천하는 방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재공덕회의 조건 없는 봉사정신이 유례없는 재난 속 세계인들에게 한 줄기 감로수가 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효진입니다.